Until then 형 이거 맞아요? 맞지? 야 이걸로 겁나 구셨어 옛날에 아니 이걸로? 그래! 승훈이가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? 아 CDP를 왜 몰라? 아 형 요즘 애들 나 핸드폰으로 됐지 아 핸드폰 감성이었잖아 CDP지 너 감성이고 뭐고 요즘엔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다 됐어 모든 게 뭘 다 돼? 시험대 100점 하고 김박 정국에서 서비스 주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다 꼬셨어 누구 꼬셨는데? 다 에브리바디 추대다 respir 신선 살살 살고 dagegen 횡 struggles Jasmine 싱살양 Something há 월 승산